안녕하세요. G타짱 안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3시 4분입니다. 보게되면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에 대한 고가를 맞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한번 슬며시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도 우리 반드시 봐야 되는데 김현탁 교수가 지금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타겟이라는 건데 라운드 피규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걸 따졌을 때 6만 1,900원 이 부분을 쉽사리 넘으면 이제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부분은 분명 변동성에 대한 걸 위로 한번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의 사례는 항상 그러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담보대출 연장권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최근에 대주주의 매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고목 델타 화공의 매도를 동반하는데 금락일 이전에, 즉 최고가 이전에 팝니다. 최고가에는 안 팔아요. 근데 이번에도 담보대출 연장하기 위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등장시킨 겁니다. 지난 영상 한번 보게 될게요. 최근 거부터 보고 갈게요. 신성델타테크 이석배 교수 추가 강연 일정 잡혔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이때 사야 된다. 이때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쵸. 자, 오늘 빠지는 건 52,100원이라는 건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나 이제 또 나오고 비교. 이해 됐어요? 자, 오늘은 뭐 추가적인 분당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일단 큰 폭의 반동폭을 주는. 부정.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부정.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못 했다 뿐이죠. 그때. 한 번 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라운드 피겨에 접근하라고 해서 영상을 딱 찍습니다. 자, 단 두 번의 총화. 자,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 날입니다. 오르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읍니다. 근데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 자, 하나 더. 요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 봅시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 말을 하면서 울트라 캐퍼스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날입니다. 오르기 전이죠. 이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오르기 위한 초 전도체를 아니라도 어차피 초 전도체를 끄집어 오더라도 얘에 대한 어떤 예, 배터리 통 때문에 오를 겁니다. 라고 봅니다. 배터리 통. 자, 이야기 봅시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 수요가 감고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엘에스 머트 이런지 좀 달리 이야기 해드릴게요. 뒷부분에 또 이 종목에 대한 과거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울트라 캐퍼스트인데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합니다. 힘 세고 오래가 자, 갑자기 이 말 나오니까 듣기 싫으시죠? 아니죠.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배터리를 감싸는 배터리 통을 늘리는 엘에스 머트리얼지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얘도 움직인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죠? 자, 봅시다. 이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제가 울트라 캐퍼스트 아, 캐퍼스트라고 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하는 힘 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말을 하면서 오늘 6만원에서 끝날 거라고요. 그 위에 오버슈팅에서 끝나게 되면 시간의 급락을 동반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켜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맞죠? 오르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하죠? 이날? 예? 배터리 통 얘네들이 본업이 배터리 통이라고요. 울트라 캐퍼스틱 뭡니까? 힘 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그게 바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피하는 건데 필요한 부분에서 얘도 배터리 통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6, 7, 8에 에코프로가 움직이는 그 구간대에서 얘는 움직여 본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침체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한다고 했죠? 양극재한명을 높이는가 그게 바로 전국체 핵심인 뭐죠? 에코프로 버티의 주가 상승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배터리 통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겠구나. 세력들은 분명히 이걸 이용해서 김현탁이든 누구든 분명히 얘네들은 움직일 거다. 라고 했죠. 이런거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엘에스머티 2차전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에요. 배터리 통을 감싸는 배터리 통을 만드는 비중 이거에요. 지금 오늘 시간으로 만약에 이거 넘으면요. 6만원대를 넘게 되면 시간에 의해서 빠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잖아요. 오르는거는 과거에 초돈조세 현상을 가져와서 끊어보내고 김현탁 박사가 외부에 나오면서 오르긴 하지만 결국은 배터리 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측했다는거는 이게 바로 시장 산업 업종을 알아야겠다는거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메이지를 했고요. 15년동안 스타 펀드메이지를 했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시장의 룰은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움직인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라는 큰 판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뭐 제론 파울이 금리 인상한다 동결한다에 따라서 들락날락하죠. 산업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 이찬산업 지금 이찬산업 꺼들보냅시다. 이때에 대한 화난기에도 못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부정한다. 결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전기차가 갈 수 없으니 중간에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움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수요를 끌어올리든가 배터리 함량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톡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도 영상을 찍었죠. 100분 먼저 초청해서 세미나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제가 금융권 세미나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초청해 드렸죠. 이거 잠깐 보도록 하시죠.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과거 사례를 일려드리죠. 7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 정확한 시나리오 7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 정확한 시나리오 제시해 드렸어요.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7만원을 넘을 수 없었다. 라운드 피규어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동시효과에서도 대충 이제 5분 남았긴 했지만 6만원대에서 움직이죠. 저는 6만원이 가장 합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기서 7만원이나 라운드 피규어 4천원 더 올랐어요. 오버슈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등장시키면 다음날 급락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 등간이에요. 왜? 시장의 룰이 그러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 항상 중요시 여기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룰에 대한 부분은 이때 당시 배터리 통이었지만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때는 초전도 현상을 끄집어내었지만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주가 상승은 가장 화려하다. 이때 투자라고 했죠. 이 부분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재료를 동반하면서 보통 개인들은요. 바로 어떤 재료가 나오면 읽기 쉬운 오염수 테마 어떤 테마 인맥 테마는 죽이넣게 공부하죠. 그러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걸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자세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데 독일에서는 기다 중국에서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기다 미국에서는 아니다 같은 대학교 메릴린드 100% 초전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학자 이름 비공개 간담 매도 그리고 고목 델타 화공에 매도를 동반하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신성 델타테크 삼박자라고 했죠.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 DPC를 꺼내왔더니 제가 엄청 욕먹었죠.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하이브라고 하는 반탕소년단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DPC라고 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상장을 이끌어내면서 두 번째 반등을 줬지만 7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맞췄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비공개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도 똑같습니다. 7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갭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주주의 매도를 동반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룰이라는 겁니다. 그 룰을 알고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소재는 뭡니까? 오를 수 있는 자, 결국은 뭡니까? 얘에 대한 부분을 따졌다. 자꾸 지금 누가 연락 올라서 제가 영상이 좀 끊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네.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의 어떠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 거기서 논하는 건데 배터리 통에 대한 부분은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 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긍정과 부정이 지금 오가는 게 아니고 대답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부분만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주가의 등폭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 구간대의 과거에도 고목 델타 화공의 매도 고목 델타 화공의 하루 차이의 매도 고목 델타 화공을 안 열정 특수 관계인의 매도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를 내는 이 매도는 항상 규칙적인 반복적인 현상을 반복하더라. 이 당시에 두산 로바텍스가 있었고요. 상장이 있었죠. 신성 ST의 상장이 있었죠. 시장은 급락했었죠. 그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갈 거다라고 베팅을 했다가 못 팔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라도 근거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벤트와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 42,000원 매수 라운드픽에 7만원 넉넉하게 팔아야 됩니다.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및 관련 초전투체 관련 부분 테마 있을 가능성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죠. 12월 28일입니다.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날이죠. 제가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배터리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자 그리고 7만원 라운드픽에 팔아야 된다. 라고 했고요.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제 영상을 보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용문자만 봤거든요. 뭘 알고 떠드느냐부터 시작해서 자 과거에도 그래야 했습니다만 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오히려 54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따분한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근거 있는 투자죠. 초전도체라는 것도 결국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됐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드렸죠. 15년 동안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았다. 그렇죠?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어떤 현상이든요. 똑같은 흐름입니다. 신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010-4822-8706 제 개인폰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문자를 타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렸고 다 보셨죠? 결국은 뭐냐면 라운드 피규어는 존재하지만 내일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동시효과 이제 좀 마무리가 남아 있어요. 6만 800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살짝? 이 정도 부분 되면 시간에 있어서 좀 빠질 가능성이 커요. 6만 원에서 끝나게 되면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자 그런 부분을 가고요. 결국은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한 룰은 초전도체가 기단이다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과거에도 역시나 이때 기억나세요? 보유자분들은 아실텐데 100억의 자사주제금을 매도하면서 멕시코 법인에 뭐죠? 로봇사업을 키울게요. 그러면서 두살 로보틱스를 상장하고 신성 SD 상장하는 바로 이전에 판다는 거죠. 이벤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7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고목 델타화공에 매도를 동반하고 주말에는 2017년도에 그래핀을 발명한 학자에 의해서 이거 당장 되지 않는다. 왜? 우리도 2017년도에 실물질을 개발했지만 지금도 상용화되고 있지 아니한 걸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날 폭락을 이끌어내죠. 항상 선제적으로 최고가에 팔지는 않아요. 왜요? 논란을 받을까봐. 이때 담보대출 연장되기 전에 끌어올리고 배터리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고 김현탁 교수는 그냥 왔겠습니까?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 왔겠죠. 본인께 아닌 기업에서 초청을 했겠죠. 그리고 산업혁명단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에 30억 20억만 있어도 산업혁명단 만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주는 데입니다.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수 확률을 0으로 줄이면서 매번에 이런 시장의 변동성 피해가는 것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다. 자 말씀드렸죠. 3배가 하는 종목도 어떤 이들에게는 10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의 판과 흐름과 동중업종에 있었던 그 종목들의 내부적인 요소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분 남았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모든 종목들도 그냥 움직이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번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차트 이야기 제일 싫어하고요. 자 봅시다. 최근에 제롬 파울이라고 하는 금리 동결을 외쳤죠. 그러다 보니 바이오 전세계 바이오 있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채기업이 많은 게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동결해 주니까 이자 부담을 더 하죠. 자 셀트리온도 그냥 움직였으니까 똑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케다 대학 인수하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재를 끄집어내서 끌어올린 겁니다. 시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HLB 역시나 이것도 바이오죠. 왜 올랐을까요? 거래소 이전 상장하겠다. 본인들의 의지죠. 거래소에서 지금 승인한 게 아니죠. 똑같이 반복할 때도 오르지 않았어요. 제롬 파울 금리 동결 부채 비율이 높은 바이오의 상승 유럽 뭐 미국 기업도 똑같아요. 머크 모더나 화이자 모두 똑같습니다. 결국은 오르는 근거에 대한 대상은 누가 준다? 시장이 준다. 그리고 산업이 준다. 산업 사이클 그쵸? 그리고 업종이 준다는 겁니다. 자 내일도 그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죠. 어 사실 제가 저보다 이제 훨씬 연령대가 낮고 뭐 그러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취미활동에 어떤 이런 약간 좀 스토리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보다 10살 이상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보시는 걸 알았어요. 과거에도 사실 뭐 욕도 많이 받았죠.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초전도 제가 어떤 건데 몇 백 배 가는 건데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다 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팔고 가시죠.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만 봅시다. 초전도체라는 게 기단이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어 모든 부품 모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항값을 0으로 줄인다는 거니까 핵발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2차는 핵심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자고요. 항상 우리는 2011년도에 맥신이라는 테마도 아직도 대량 상산이 안 되고 2017년도에 그래핀이라는 것도 역시나 그러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인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됐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